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네바둑. 바둑서알 100을 잡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양도 동네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는 모양이죠. 실수란 폐가 되면 실수이죠.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데 폐가 되니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가 돼도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폐가 돼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력발전에 도움이 안되죠. 이 모양을 모르고 가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네바둑이라면 거의 한 7, 8급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동네법수죠. 가장 중요한 게 사활이에요. 기본 사활만큼은 하루에 몇 개씩 풀면서 기본 사활만큼은 많이 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력발전을 해요. 사활이 무슨 기력발전을 하느냐? 세계 최고의 신진서, 박정원, 이런 커제 이런 톱클라스들도 사활공부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급자분들도 기력발전하려면 최소한 기본 사활만큼은 조금씩 조금씩 풀면서 방법이 없어요.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모양은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할까요? 자 가장 이렇게 단수치는 실수.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폐가 됩니다. 폐가. 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실수. 모양이 급서같죠? 이 모양은 어떻게 할래? 이때는 백이 또 똑같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건 폐가 됩니다. 지금 단수 쳐야 되는데 폐 됐죠? 실수예요. 그럼 정답은 어딜까요? 정답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를 두면은 백이 안 이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이때 이렇게 두는 건 안되겠죠? 이때 이렇게 젖혀요. 너무 간단하죠? 단수 쳐도 이으면 되니까. 자 흙 1 놓고 백이 다른 데는 둘 데가 없어요. 있는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젖히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뭐 바둑이 조금 쎄다? 이런 게 급서. 네. 상대방이 이어주기만 하면 이때도 이렇게 단수 치면 폐죠? 이렇게 놓으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폐를 하게 되면은 실패가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이렇게 이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네바둑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